보이고 corona 정상자 치맥이 전혀 본 수단 미니랑 윤희랑 도전해봐야겠어요 앞에서 도전해봐요 재미있겠다 윤희야 우리 이거 해보자 우와! 신기하지? 이거 먹어지는 거야? 기눗방울인 줄 알았어! 어! 우리 해보자! 해보자! 안녕하세요! 별난 실험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난 실험실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신기한 것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탕 풍선을 만들어 볼 건데 이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서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잘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서 진 사람은 벌칙이 있어요! 벌칙은 이따가 보여줄게요! 우선 먼저 재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빨대!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커서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많이 나와서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작은 거! 너무 작아요! 작은 거! 녹일 수저! 여기 이 플레이트에다가 녹어야 돼서 이건 좀 뜨거우니까 할 때는 좀 어른들하고 같이 해달라고 어른들이랑 같이 해달라고 어른들이랑 같이 해달라고 먼저 수저를 이제 사탕을 정하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라는 황팡 캔디! 소주스! 딸기맛 하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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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엄마는 딸기! 아아이그래! floss們 안해! 아니... Servant! 홍삼! 홍삼! 최회전 맞어! 홍삼! 홍삼ë! 홍삼이 어떤맛이에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빨간 пят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일 좋은 거로 겠죠. 그럼 이거? 노.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그 다음에 가위 바위 버! 엄마는 큰 거? 윤이 뭐 하고 싶은데? 아 윤이 큰 거 해 보고 싶어요? 오! 유니크한 거 그러면? 우와! 엄마한테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벌칙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벌칙이 뭐죠? 물풍선 맞기입니다. 시원한 여름에 딱 걸맞는 물풍선 맞기. 평가는 누가 해주죠? 로기! 제가 합니다. 로기가 해줄 거예요. 저희 심사 기준은 풍선의 예술성입니다. 풍선 예술성? 네. 얼마나 풍선을 잘 구는지. 그러면 우선은 미니부터. 미니 미니 미니. 미니 미니 미니. 홍삼 캘리. 건강의 맛. 건강의 맛이래요? 어. 건강의 맛이래요? 어. 냄새. 맛이 좋을 거 같은데. 가자. 녹일게요. 이제. 오! 녹는다. 녹는다. 오! 녹는다. 녹는다. 오! 냄새. 오! 지금 다 녹았어요. 홍삼 냄새. 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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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입기 전에 빨리 해야 되네 종이같이 모양은 예쁘진 않다 그치? 황박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근데 되게 됐어 그래야 되게 됐어 홍삼 홍삼 맛 어때요? 고민들 같아요 오 홍삼 맛 오 맛있어 오 미니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근데 모양은 아니 모양은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했다는 게 어딥니까? 제일 작은 걸로 이제는 윤희 윤희 잘해 커졌어요 너무 커가지고 맛있다 우와 놓고 있어 만약 윤희가 제일 잘 되면 윤희가 1대5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풍선도 그럼 크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 너무 맛있겠다 화이팅 홍민이 맛있습니까? 홍삼 맛있어요?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오 홍삼 맛있어 완전 잘했어 어 여기 약간 시원해 아니요 그게 완전히 여기가 구멍이 막혀야 돼 여러분 이제 윤희가 하는 거 역시 큰 거여서 쉽진 않아 도전! 아 흘렀어 어려운데요 다 묻혀 다 묻혀 아 아 역시 컬이 어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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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탕이 본체가 큰 거에 비해 나오는 건 너무 작은 게 나오고 있어 아 아 안돼 마지막 아 아 아 아 맛은 좋다 아 아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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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 한번에 한번에 먹어 와우 와우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가지고 오 윤희 아아 아아 와우 여섯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어 그 한 번이 임팩트가 컸다 와우 제일 마지막 떨려 떨려 제일 기대됩니다 알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탕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랐어요 제일 기대됩니다 둘 다 성공 아 잘 돼야 될텐데 엄마가 솔직히 제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녹이고 맛있어 맛있어 열심히 먹는 거 아니야? 미니 홍삼 맛있어? 조금 맛있어 이 홍삼 홍삼 너무 세게 불면은 잘 안되거든요 아 살살 네 이 정도 저는 세게 불러야 돼요 중간 크기는 약간 이 정도 돼야 될거야 아 중간 크기도 세게 불러야 될걸 고맙습니다 오 원래 색깔 중간에 이상해요 색깔이 어 파이팅 약간 조금 더 내가 불러야 되거든요 더 더 더 더 더 이거 너무 맞으면 안 돼 너무 구도가 더 안 돼 너무 구도가 더 안 돼 우와 우와 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유예예예예예예어 하아 뜨거워 뜨거워요 뜨거워요 질방앤라 우와 우아 이렇게 호ал 호긴이한테 불러봐 여기 불러봐 에 very 구멍이 뚫려 버렸다 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우리 오빠도 해 어떻게 이제 우리 심사를 해야 되겠지? 엄마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자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누군가요? 1등은? 오늘의 2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 네 2등은? 1등은? 와... 우와... 우와... 우우우우우우우... 2등은? 유니! 엄마 볼트가 왔다니 아야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응? 울트라 슈퍼 반전 대반전 오늘의 1등 этих 1등 advice 1등 motherf choichi 1등 바로 살짝 좀 기대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네 이렇게 해서 미니가 오늘 물풍선 펄찍을 받게 됐습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아 막 가자 가자 출발 오오오오 안돼 아 차가워 아 무거워 오 이제 슬슬 아 무거워 슬슬 travail 노래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오케이 엄청나라 어 왜 이렇게 커 미니 괜찮습니까? 뭣 오 왜 이렇게 커? 오 왜 이렇게 커? parts 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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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졌다 이렇게 오오오오오 미니 어 안돼! 안돼! 나이스 누움! 오 미니! 오 미니에요! 쌍댄자! 이거 빅 사이즈! 완전 크다! 오케이! 고! 야 너무 세게 던지는 거 아닌가? 하나? 받는 거! 어 받아 받아! 여기야! 오! 다시 컴온! 아아아아! 아 진짜 뭐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되겠잖아 로기님이 아까 다 떨어져가지고 안 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시도 아니요 미니 맞을 준비 됐습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미니의 벌칙 수행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들러서 돌포선 피해 주시면 돼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러 무기가 생겼다 안 돼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전쟁이다! 오! 잘 모르겠는데! 잡아야돼! 오! 유피! 민희! 벌칙이라기엔 너무 안좋지 않았습니까?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약한거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슈퍼 데이아! 데이아! 벌칙! 미니도 맞고싶어요? 오케이! 갑니다! 둘이 꼭 껴안아! 앞뒤로 백허그! 오케이! 갑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